제천 월드월드 제천문화의 거리에 1월 27일까지 펼쳐지는 제천 월드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 시즌2 많은 분들 오셔서 정말 환상이고 아름다운 제천의 밤을 느끼실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실까요 제천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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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요 밤이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밤에 오셔야 되는데 밤에 오셔서 어 어 다양한 볼거리 즐기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리고 겨울방학 되면 우리 아이들 어디 데려가야 될지 너무 고민되시죠 네 고민은 네 여러분 제베리아 제베리아 제천에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천에 오시면요 여러분의 그 모든 고민이 한방 네 한방에 해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1월 17일 무슨 일이냐 전국의 러닝족들 네 전국의 모든 러닝족들이 와서 다시 듣는 제천 의림지 알몸 마란톤 대회가 있습니다 언제냐구요 1월 12일 일요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모셔서 정말 아름다운 제천 느끼시구요 좋은 추억 누구와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과 친구와 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오세요 그럼 더 좋겠죠 제천 오셔서 많이 들키실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가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